뭐 보임? 발자국? 네네 알로 장총을 선택하고 알 툴을 이용해서 활을 챙기시오 아하 사슴이 어딨니? 이 발자국을 따라가라는거지? 어 발자국 없어짐 물 갔어 어디야? 어 저 추적중단은 뭐지? 시선 고정 근데 저 추적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추적중단을 한다는거야 오 어디갔어 어 잊어버렸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면 안되? 저 이러면 게이지 없잖아 안달잖아요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이거 이 게이지가 왜 다는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안보이네 살짝 밝은데?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되지 오 저기있다 아 스태미나당구나 야 왜이렇게 아니요 이거 왜이렇게 고자야 이거 스태미나가 도망가기 전에 고개를 들기때문에 깔끔하게 죽을 수 있다 그래? 가버렸는데 뭐요? 불을 하메 왜 여기 어디갔냐? 왜? 여기 없어짐 에이씨 지거풀러라 해놓고 어디잇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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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좋은 하루 되겠지? 오! 벼야, 이곳이 어디야 돼? 안 돼, 안 돼, 안? 아이씨 안 맞았어 멀리 또 도망가네 저거 고개를 들 때 노려야겠어 저기요? 안 올라가시니? 사슴 시체를 들려면 네모를 누르세요 잠깐 잠깐만 다시 못 내리나? 꽂아 보고 싶은데 화살 말이 않아 우리말 어딨음 말이 없는데? 어 됐다 화살 꽂아야지 뭐야 꽃 핀 것도 아니잖아 딱히 따로 박히진 않네 시체에는 어 왔네 이거 화이트테일 디어 아닌가? 흰 꼬리 사슴 더운터에 있던 것 같던데 뿔있으면 스쿼시고 뿔없으면 안쿼시고 아 보면 알겠다 방금 여기서 볼 수 있다 했는데 어디서 본거지? 아까 여기서 뭐 봐라 했는데? 뭐야 어디서 본거야? 뭐 아까 옵션키 눌러서 띄어라 했는데? 아까 화살 쏠때? 뭐지? 뭐지? 뭘 봐야 되는거지? 보조활동? 사냥? 동물을 뭐 볼 수 있는거 아닌가? 개요 이건가? 동물 맞네 흰 꼬리 사서 크으 내가 또 더운터를 하니까 아는구만 흰 꼬리 사서 미국 전역의 다행사식자로 볼 수 있다 과일을 주로 먹고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냥할때 목표물과 거리를 유지해 성공률이 높다 더운터 짬밥은 어디 안가네 요걸 또 맞추네 얘 특징은 요 꼬리 뒤쪽이 흰색이지 요렇게 밑에 티가 나잖아 동물 사체를 피어스에게 주면 깽 도구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왜 가다가 멈춰요? 엑스 엑스를 누르고 있어야 되나보네 시네마틱 할때도 엑스 그는 일상에 아직도 심지어 그는 심지어 그가 흰 꼬리 그는 아마도 우리가 없 repss 탈행 뱃뱅 민중 사슴 두 마리가 두 달 먹을거라고? 얘가 이렇게 두 달을 어떻게 먹어 이걸로 다른거 다 합한건가? 주워 먹은거? 입이 11개인가 막 그러지 않았나? 10명인가? 어? 너희도 없었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는 거의 다 먹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6년간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나 제가 많이 듣고 그들 뭐 저희가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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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티 센스 비치즈 their leader, colm, and dutch go way back and not in a good way a proper blood feud so I heard watch out bear up a head let's see if we can find another way around 잡으면 안돼 왜 총 난 잡으러 가 잡을거야 들어와 남자가 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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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야 들어와 아 식량이 필요하다 추적 난 저 녀석을 잡을거야 으으으으으으 으응 아 비켜 갈꺼야 이녀석 책 상남자라면 이런걸 포기할 수 없지 내앞에 갑자기 뚝하게 나타난거아니야? 꼼태야 어디갔어 아 이녀석을 놓쳤나? 어디로 갔지? 흔적이 안보여요 물로가서 안보이나보다 아니지? 저기있구만 잠깐의 일탈정돈 괜찮겠지? 이게 다 갱단을 위한일이야 배고프다메 이 게임 자유도가 별로 없구만 못잡잖아 이거? 아 이거 곰을 왜 보여준거야 이거 어 안녕하세요 이씨 좋다 말았네 근데 대학 아까 곰 쫓아난 이후부터 저장이 된거 같은데 나중에 잡지 뭐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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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나? 시간 지나면? 그 도롱다카처럼? 점점 눈 쌓인다 그 도롱다카처럼? 하이슨 누구였지? 아, 데이한테 갖다주면 되니까 으쌰 오우 그새 눈 쌓인거 봐 쩔어 나도 눈이 쌓여버렸네? 아, 피어슨이구나 아, 피어슨이구나 가지가 있냐 수가 이스라엘이 여유가 나가는 중 인간이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 같나? 제가 그들이 우리에게는 말을 못하고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말해라 정말, 그는 내 생각에 따라서 아쉽게도 아니, 그는 그의 것 같다 네, 그는 이제, 놓고, 잊지 그럼, 네네네베이 다음에 너는 다 잘 안 하다 Charles가 저의 국가 드시고, 친구들 예언하셨다 예수, 뭐 하시나요? 예수의 름, 선생님 단순히 단순히 아... 가죽을 벗겨라... 부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오호호 제대로 벗기네? 그냥 벗기는 이 식으로 생략이 아니고 스킵이 아니고 진짜 벗기네? 쩔어 말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럼 이 시간을 다 먹습니다. 괜찮은 일을 하고싶습니다. 이게 좀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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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계획을 만들고 그는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은 그 계획을 욕도끄는 것과 꿈을 뭐야 존 존 못 버티나? 존 존 어, 지금 왓궁아 응, 그럼 넌 할께요 하지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Barthyr 생각해보니까 시간에 도착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할께요 하지만 봐봐 저는 항상 젊은 것 같다 그냥 흔들어 그냥 흔들어 아직도 흔들어 아비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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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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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이제 한 번 볼 수 없지. were to see you now, John. What's left of me? What about you? Just, I was hoping to see a corpse. Bye to you time. You'll see plenty of them. You're a rotten man, John Marston. He is an idiot, Abigail. We all know it. Now, railway man. Bill, now you ride ahead and set the choke. At the water tower. ...저 원격 폭발 그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꾹 누르면 터지는 그것. 존이 1탄 주인공? 아 그래요? 쟤 왜저래? 주인공을 왜 계약해? 어떤 선택을 하나씩 받지? Leviticus Cornwall, 저게 무슨 뜻인지. 누군가가가? 그 큰 큰 매우 아름다운 기도를 발전하고 있는 연구원. 무엇을 잘하는지? 아 잘하는 것 같고, 그는 더 잘 안나올게 될 것 같아. 덕! 손님들, 너무 이름지 말아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도라인으로 차량을 다해! 잠깐만 아까 조준 조준할때 그 마우스 감도같은거 있잖아요 이건가 마우스 감도 잡듯이 조준감도 이건가 되게 빨라가지고 조정이 힘들던데 가속? 아 왼쪽에 설명이 있구나 아이씨 설명이 어딨나 했네 가속은 내려야지 마우스 가속이랑 똑같은거 아니야 점점 빨라지는거잖아요 데드존은 뭐야? 데드존이라는건 모르겠네 데드존이 뭐지? 흰 랩도 뭔지 모르니까 톡톡? 톡톡이 뭐야 톡톡 건들때 민감도? 쓰읍 내가 패드를 안써봐서 그거는 뭐 감이 안오는데 그래? 꺼나봐야지 그러면 나중에 뭐 나중에 뭐 이상하면은 뭐 다시 올리지 뭐 일단 가속은 꺼야돼 마우스도 가속은 끄잖아요 움직일때 감도가 달라지니까 갱관계 일동할때 X를 두번 탭하면 대영압쪽으로 하고 R1을 두번 탭하면 뒤쪽으로 합니다 그럼 선두지 아 시네마틱 흐흐흫 흐흫 차얼스 요'll keep look out for any 하우프라이더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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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 exploding 박 al magnet 자꾸 박는다 왜그러냐 오 속도감 무기네 아 이 상태일때 조정이 되네요 아 화면만 줄어든거구나 비율이 이건 진짜 알아서 되는거고 나는 조정 안되는줄 알았지 근데 여섯명으로 열차를 톨수 있다고? 얼마나 능력치가 좋길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 내 뒤에는 좀 시야를 가리네 어우 배경 좋다 야 아! 아이씨, 배경본다고 멈춰있었더만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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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빠름 돈이 적혀있어, 너는 그냥 믿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오드리스코스가 맞으면 이 트레인에 있는 운명을 잘할 수 있어야지 좋은 돈을 잘할 수 있어야지 이제 모두, 잠시! 그리고, 일을 잘하는 일을 잡고 가자! 물탈이 있는 곳은 여기 위에서, 아이씨, 더 그렇게 꼬라봤니? 응? 사람 있는데 아 비닐 폭탄 설치하고 있구나 뭐야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 길이 어디야 하니? 하니? 이쁘게 다 괜찮고 이쁘게 해 당연히 좀 도와주게 할거지? 그래 공격에 밀어 대단하고 있는 게 있는 곳으로 말에 내려서 잡아야겠지? 보자 일단 무기도 챙깁시다 개조형 타나? 개조용 탄약은 뭔 소리야? 뭔지 모르겠다? 들기 개조형 타나? 개조형 타나? 개조형 타나? 개조형 타나? 야 천구백... 이런게 있었구나 피복을 벗기... 뭐야 왜이렇게 쉬워? 피복 벗기고 바로 꽂아버리네? 내 말은 챙겨가야겠죠? 아무리 봐도 수상하잖아 천구백 질의 천구백 천구백 천구백